죄송한데. 왜 이렇게 이쁘게 얘기해? 왜 평소 말투. 왜 말투가 다르세요? 똑같은데? 다르세요? 똑같은데?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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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똑같은데? 똑같은데? 야, 너 서른 살. 너 이리 와. 배 맞았어. 여자분들끼리 배 때리는 거 오랜만에. 아우. 근데 서민이가 진짜 미주를 꽉 잡고 있거든요. 무서워 죽겠어요. 옥작달싹을 못해요. 보셨죠? 나 지난주에 언니 꿈꿨잖아. 내가 너무 무서워. 언니 꿈꿨잖아.